문의사항 구름 진짜 예쁘다 그치? 응 교수님의 사과가 간식으로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? 노관심 노관심 우리는 지금 밀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슬프 이시영 이제 나온다 이 길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갔어요 와 진짜 이쁘다 다시 가시네 이 길이 타올나무가 자체가 없어서 저 안에는 타오나무가 사라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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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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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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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